우리 개인의 건강상태를 하는데 그럼 우리의 의식이 되게 일반적으로 낮은 상태, 100이 바로 뭐예요? 두려움이에요. 그 의식이 두려움이고 의식은 100인데 이때 우리 감정은 어떤가? 우리 감정에 대한 거 있죠? 감정노동자라는 얘기죠. 근심을 갖게 됩니다. 근심. 두려울 땐 근심이 와요. 처음에 내가 합격할까? 떨어질까? 이럴 땐 근심이 없어요. 그렇죠? 그럴 때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근심 속에 있을 때는 남을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그렇죠? 히피를 하게 되는 거예요. 재밌죠? 그렇죠? 네. 아, 이럴 때 막 시험 결과를 보고 있는데 사람들 만나는 게 그래요. 그런데 합격했어요. 어때요? 만나고 싶어? 안 만나고 싶어? 이때는 의식이 밝았기 때문에 발견된 대로 나가요. 그래서 사람들이 100이 이하 때는 성격이 어떻게 되냐? 위축이 돼서 잘 활동을 안 해요. 활동하는 사람이 있어요. 두려움이 있어서. 그러면 두림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과도한 용기를 냅니다. 범죄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0 밑의 상태를 한번 설명을 잘하고 100 이상의 나는 200의 용기까지 가는데 어떤 과정이 필요한가. 이 두려움을 극복해야 되는 단계. 용기까지 이걸 끌어올려주는 것이 두려움 속에 있을 때 그것이 가이더예요. 옆에서 있는 사람. 그런 가이드를 만나면 아니면 스스로 자기가 그걸 진단하면 자기가 200가장 갈 수 있어요. 200가장 갔을 때는 바로 체인지가, 변화가 오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무 비만이 걸렸다든지 이럴 때 이것도 용기가 필요한 거예요. 좌절 속에 빠진 사람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부터 바꿔줘라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우리가 심리적으로 그걸 이해하고 한다면 훨씬 다르질 거다. 그래서 이제 그러면 두려움에서 벗어나서 조금 올라가게 된 뭐가 있냐. 125가 있어요. 125에 욕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욕망은 그러니까 필요한 거예요. 아주 두려움이 있었으면 욕망이 생기지도 않아. 그렇죠? 그럼 두려움이 있는 사람에게 위로를 해가지고 욕망을 갖게 해줘야 돼. 거기다 딱 뚝 떨어졌어요. 합격했으면 용기도 필요 없어요. 그 다음 막 삐치 뻗치고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에 그냥 엄청난 상승을 할 수 있어요. 기분이 업이 돼가지고 세상이 다 낼 것 같아. 이런데 그때는 가이드가 필요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필요해요. 두려움 속에서 뭔가 절망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두려움, 슬픔, 무의력, 주의심, 수치심, 감정은 근심, 밑에 후회. 내가 괜히 이걸 했어. 내가 막 후회가 돼. 안 되면. 그다음에 어떻게 돼? 후회 더 밑에는 얼마야? 절망이야. 50이에요. 50. 절망해서는 어떻게 돼? 뭐 그걸 포기하려고 그래. 절망 속에 있는데 뭐 야 너 산에 산책 가자. 구차라. 그렇죠? 무슨 산책이야 산책이. 완전히 절망상태에 있는 사람은 바로 산책 가자고 안 되고 의식을 지금 올려줘야 돼. 그래서 그러한 상태를 보고 우리가 상담해 줄 수가 있다. 그래서 이게 계속 떨어지면 어떻게 돼요? 이제는 죄의식까지는 갖게 돼. 진짜 내 탓이야. 나는 진짜 태어나지 말아야 돼. 이렇게 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감정적인 것은 자기가 자기를 비난해. 남이 비난하는 게 아니라 이해가 돼. 이런 걸 느끼면서 이거를 나는 학교 교육을 통해서 환경을 통해서 극복을 못한 사람이야. 나는 ADH들하고 집중력 장애자로는 진단을 받은 사람이고 전혀 적응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뭐 저런 건 나 많이 체험한 사람이야. 아주 수치심, 지식, 무기력, 구력감, 비난, 절망 막 엄청나게. 그걸 고등학교 때까지 다 저렇게 보냈어요. 전부 다가 그때 거기서 벗어날 수 있는 유일한 게 내 태권도 하면서 그때 내가 자신감이라는 걸 갖게 됐고 그때 자존감이라는 게 생기면서 용기를 갖게 됐고 그래서 꼭 학교 성적이 중요한 게 아니니까 애들에게 노래를 잘하는 사람은 노래도 하게 하고 춤도 춰주게 하고 운동을 시켜서 그래서 걔가 너 열심히 해야 해. 안 들여야 하는데 계속 그걸 안 들인 걸 열심히 해야 하는 건 그건 학대하는 거랑 똑같아요. 얘가 잘할 수 있는 거로 해서 거기서 자기 의식을 지금 밝게 해줘야 된다. 그런 면에서 이제 우리가 우리 의식이 어떤지 이제 알겠죠. 그 용기를 가졌을 때 우리는 자기를 신뢰할 수 있는 감정을 하죠. 나기를 신뢰해. 난 나를 신뢰해. 그럼 나는 나야. 좋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는 자발성. 스스로 뭔가 하고 싶어요. 기운이 뻗쳤으니까. 기하고 다 반격이 있다니까. 그래서 기적인 건강이라는 거예요. 기적인 건강. 그러면 이제 낙관하게 되고 어떻게 돼요? 그때 친절도 해줍니다. 뭐 한 걸 도와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다 친절한 게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거기 보다 더 높은 게 자발성에서 포옹력이라는 게 있어요. 포옹적이다. 포옹력을 가질 때 책임감을 생겨요. 일전 어린이 가장 있잖아요. 어린이 가장 있어서 심성이 좋은 사람이면 어린이 가장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 어려워. 부모도 어려워. 그래서 내가 그때는 포옹력을 갖고 책임감이 있고 조금 나한테 섭섭하게 해도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게 350이에요. 의식의 육수가 350이 될 때 용서를 할 수 있어요. 그냥 용서해라. 용서해라. 원수를 용서해라. 의식이 그냥 바닥인데 뭘 용서해. 용서하기를. 그렇죠? 이게 이해가 된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런 포옹력을 가졌을 때 그 더 우위에 우리가 이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400. 400 할 때 이해하고 통찰력을 갖게 돼. 이 사람은 통찰력이 있는 사람이면 좋죠. 그렇죠? 자기가 통찰력이 있는가? 나에게 용서함이 지금 있는가? 내가 친절한가? 이게 하지 않다면 내 의식에 문제가 있다고 보면 돼. 행동적으로 판단해 보고 감정적으로는 내가 낙관적인가? 책임감이 있나? 이해의 힘이 내가 많은가? 이때 400이에요. 400의 의식을 가졌을 때. 그다음에 이제 500이 되면 보통은 정상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다는 걸 나는 500이라고 얘기하고 싶어요. 사람이면, 앉아서 먹는 사람이면 500은 돼야 된다. 이것이 인성이 지능이 되면 어느 상태가 지냐 하면 의식의 랩이 500이다. 국민들에게 자꾸 돈, 돈, 경제만 얘기하지 말고 의식의 랩이 500을 해겠다고 나는 정부가 얘기해 줬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사랑, 존경, 공전. 공전에 대한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만 잘 사는 게 아니에요. 내 종교만 잘 되는 게 아니고 공전에 대한 의식을 가질 수 있습니다. 500이에요. 여기서 더 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공전해서 축복이 되겠죠. 540이 되는 것을 진짜 난 이해와 세계가 된 거 아니야. 세상의 축복으로 의식이 넘친다. 그럼 그 우위가 정말 됐을 때 어떻게 돼요? 600이 되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목표다. 여기에 갈 거냐? 아니면 여기에 가지 못하고 정말로 좌절과 두려움과 공포 속에서 인류가 끝날 거냐? 이것은 바로 이게 공멸이냐 공생이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있는 사회가 어떻습니까?